여롱빵 야 니네 그리고 여기서 지적도 오면 안 된다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오늘 컨텐츠는 바로 우리 프린세스 팀과 함께하는 프리마켓 하러 왔는데 1일 프리마켓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오늘 1일 도우미로 연남동에 왔어 프린세스 팀을 만나면 날씨가 우중충해 항상 별로야 야 승렬 이제 그만하고 짐 내려 빨리 어 짐 이제 옮겨야 되는데 스팟 한 개씩 들어봐요 야 승렬 그 위에다가 한 개 더 얹어 여기다가 한 개 더 얹으라고? 가 승렬을 따라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일을 진행하네 종류 6가지 있으니까 두 개씩 놔 두 개씩 어떻게 알아 이런 거 아 여기 있네 너네 이거 거를 내 기사 잘해라 이거 시제 봐봐 열 열 열 열 열 열 세 만 삼천 원 지금 시제 이만큼 있다 시제 빵구나면 저희가 바킹 해야 되나요? 그치 바킹 해야지 여기를 깨끗하게 잘 정리해놔요 됐지? 나 차 빼고 올게 근데 승렬이 너 자꾸 주워 빠지 말고 안에 들어가 있어 너무 까불지 말고 뭘 까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쟤는 발렌시야만 오늘 우리 여롯바 팬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프린세스 팀 전용 전문 트레이너 형 대장님 오시기 전에 이거 다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? 빨리 빨리 치우자 욕먹기 전에 문어놔 자 내 밑으로 다 헤쳐보여 앞점 기구 오늘 너 여롯바 아니야? 어 너 오늘 유튜브 거 아니야? 장사꾼? 핑크선생 오늘 선생 아니야? 네 오늘 뭐야 너 역할 뭐야? 나 오늘 이거 장사꾼 다 팔기 나도 너는 저게 뭐지? 그럼 나 이제 삐끼를 쳐야지 삐끼 삐끼 오늘의 컨셉은 장사의 신 장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의 컨셉은 저게 한 두 번 애니워리 하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 단순하게 그리고 세근 선생님은 가슴 너무 나왔어 지금 뭐야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가슴 너무 나왔으니까 가슴 너무 나왔으니까 여성 고객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친절하게 네 이거 너무 권다현 아니에요? 너무 권다현 오늘 둘 다 너무 부담스러워 자 오늘 삼백탈기 도전 오늘 삼백탈기 도전 어 그리고 오늘 삼백 오프면은 다 국물도 없어 누구야? 알겠어 아시안주 사야되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나 갔다올 줄까지 게시하고 있어야 된다 네 화이팅 어 야 공주 오기 전에 하나는 팔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사야 돼 형국이 없는데 너 얼마 있냐? 아 계속 여보세요 흥 게시할 때는 이게 얼음먹으러 노려무야 사람이 아직 안오고있어 지금 놀러온거 아니야 여기 지금? 이거 답소전으로 온거 아니야? 춥고하셔서 야 승련아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네 매운 짜장떡볶이 공주는 운동 가리키는 거 좀 어렵지 않아? 배가 성격이 까친한데 평소에 공주 성격 좀 얘기해줘 프린트린스 김은 천사야 성격 너무 좋으시고 다음 달에 운동 안 한다는 거 같은데 그만 먹고 자꾸 삐기쳐 게시도 못하고 이게 지금 근데 이거 대신 못하면 다 백두가 진짜 지금 오픈한지 1시간이 되는데 하나도 못 받았네요 향을 맡아보라 그래야 돼 딱 맡았다 그냥 바로 꺼내 싹! 알겠지 옛날에 목욕탕 가서 아빠랑 같이 먹었던 건데 맥쿨친구 알지? 보리틴이었어 야 이런 거 느낌이 있잖아 저도 이거 진짜 좋아 약간 찬스라가지고 야 오늘 시큰한 냄새 아니야?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건지 알겠어? 모르겠어 너 안 장난치지 야 이거 뭐야 시클 냄새 같은 거? 너 뭐야? 아이처선생 오늘 너무 떤 시클 냄새 뭐야 이거? 시클 냄새 왜 나냐? 아 뭐야 아 시클한테 뭐야 이거? 야 스윤아 너 안 줘 안 되겠다 아 진짜 아 그랬나보네 아 야 이거 인스타그램에라도 올려가지고 빨리 와서 사라고 해야겠다 장사는 안 돼 지금 돈 줄 테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야 될 거 같은데 그거 아니지 나 혼자 GREG 하 cham 하아놔 셀카나 찍자 어? 셀카나 찍자고? 바람 맛있는 맛이야 야 닭 알겠어 점어 야 야 수열아 너 어차피 펜치님 나왔다 생각하고 그리고 밥을 먹은 거 주사하라고 니네라일바가 엉망이야 지금 나 계시도 못했는데 니네 밥값 2만원 쓰고 지금 지옥이던데 야 그리고 이거 우리도 백이니 이거 아 여기도 나 전에 그냥 여기 앉았다가 아파 아파갖고 나 이거 이거? 그럼 지야 야 우리 여기서 건강이나 얻고 가자 신발 벗어 승렬이 망한 거 같으니까 오늘 여기는 잡고 잡고 대구로 가자 너 새우잡이가 원래 처음부터 걔네가 새우 잡고 싶어서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? 어? 가다 가다 보니까 캔딜 파는데 새우 잡이 깨드라고 말 잘 들어야지 오늘은 핑크 선생 아니야 오늘 피트 선생 아니야 1윌 알바야 알바 제대로 못하면 다음 달에 등록 안 하면 되지 환불이야 환불 너는 여름바 유튜브 채널 패지 선생님 마켓이 근데 여기 되게 존나 아프다 건강 풀리는 게 없다 오늘 풀리는 게 없어 야 나도 그냥 노래 한 곡 한다고 그럴까 가둬? 머스킹? 그냥? 한국 꼽아 오늘 컨텐츠가 없다 컨텐츠가 없어 오늘 그냥 장사하러 왔다가 장사 안 돼서 그냥 다 난장판이야 지금 야 너 뭐 시키에 들고 다니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개시했어 안했어 어? 개시 되는 거냐 이거? 야 돗자리 해 가보자 돗자리 해 아 뭐 장사하려 돗자리 지키려 지금 상당히 안아닌데 어디서 어 뜨거워 따끈해 아이 바로 해 왔지 홍대에 있는 페이머스 버거 햄버거 ASMR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? 어 아유 야외친구 사진 찍어줘라고 생각나 힘들어 저렇게 안 찍어주면 싸우는 거야 귀찮겠다 야 왔다갔다 그랬는데도 야 친구들 너도 이거 먹고 움직여 이제 왜 뭐 별로 움직여 너 이제 휴식 끝났어 오후 장사 들어가야지 야 김승현 저기서 자고 있다고? 장사 안하고 자고 있다고? 응징을 하러 가자 야 안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야 너 정신 안 차려? 이 생기 이거 야 일시 끝났어 일어나 프린세스가 지금 저기 프리마켓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연남동에 돌아다니면서 팔고 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거 제가 향기를 팝니다 5,000원 향기 팔아요 야 5,000원 있냐 그냥 내가 하나 샀다 그러게 두 개를 두 개를 팔았다 그러고 두 개 팔았어 몇 개 팔았어? 두 개 잘했지 가서 더 팔아와 움직여 야 요번에 요거 들고 와라 9,000원한테 이거 들고 가라고? 어 장난치지 마 진짜로 생선생은 이거 들어 뭘 다 들고 나가래 다 들고 나가래 가 출동 나가 향기 좀 맡아보세요 향기 은행 가서 돈 찾아오고 그냥 은행 가서 돈 찾아오고 그냥 10만원 짜리 때 빨리 사가지고 그냥 아유 방에 갖다 놓으시고 이런 거 뭐 차에 갖다 놓으셔도 되고 뭐 어 어 난 이게 좋다 요거 요거 남자 요거 두 개를 하면 요거 하나 드릴게요 두 개 하면 요거 하나 드릴게요 오 장사 나왔다 차량용이나 아니면 차량 방향이죠? 필살기 두 개 하면 요거 하나 드릴게요 나왔다 필살기 나왔다 아 됐어 나 이거 장사하고 말라고 다시 여기가 마지막으로 나도 2개 더 나온 것 같아 찍는 게 나올까요? 결국에 내가 선택한 건 내가 선택한 건 안됐다 주방 있게 요거 네 두 개 사야 요거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두 개 주세요 우와 큰 손님 어떤 걸로? 똑같은 걸로 똑같은 걸로? 결국에 내가 준 걸 안 했어 내가 추천해 준 거는 이거 똑같은 걸로 주세요 아예 그냥 네 이거는 그냥 전혀 써볼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추천한 거는? 아 요게 제일 좋다고 그래 야 니네 잡아 다 들고 나가 또 왜냐면 니네가 그거 하니까 향기 맞고 들어오는 거야 다 들고 나가야 그래서 너네 여기 와서 얼쩡거리다가 향기 맞고 싶다는 사람 아까처럼 호출하면 딱 오면 되는 거야 기동사 이렇게 움직여요 향기 좀 맡아주고 가세요 제발 적극적으로 해 적극적으로 2,900원입니다 5,000원 향기 향기 한번 받고 가시죠 야 쭈뼛쭈뼛거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적극적으로 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받고 가세요 어? 이게 뭐예요? 아 향기 나는 겁니다 9,900원 아 향기 만원인데 100원 DC 100원 DC 어? 이건 뭐예요? 향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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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상냥하게 해야지 향기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? 어 아 근데 느낌이 그거 알지? 향기 말고 파인애플 파는 딱 토시 해가지고 파인애플 맛만 보세요 딱 그 느낌이에요 냄새 맡게 하고 요거 두 개 하고 안 살 거 같으면 얘 발 토시 토시 벗기고 토시 벗기고 오늘 컨셉은 너 저기 명심해 토시 벗기고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괜찮죠? 네 5,000 5,000 4,000까지 드릴 수도 있어 4,000 저기 뭐야 한 5만원 우리가 사서 이거 선물을 주고 끝내는 게 낫지 이거 욕만 먹겠다 어? 이거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향기 되게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향기가 안 좋네요 예 향기 한번 맡아보실래요 향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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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거 괜찮네 아 괜찮죠? 다 괜찮죠? 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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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두 개 더 사야겠다 내가 만원 두 개 더 판 거야? 네 어 근데 두 개 더 팔았어 이거 5,000원짜리 5,000원짜리? 어 안녕하세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오 진짜 무섭다 아 진짜 저 옷이 아니 이렇게 아 언발란스한 애들을 캐스팅을 했어 다 모테솔로 모테솔로 파인애플 아저씨 동네 양아치 오빠 네 향기 맡고 가세요 향기에요? 네 다 맡아보세요 열어드려요 맞고 싶은 향기 그래 열어드려 친절하게 까기 힘드니까 오빠 친절하게 해주세요 네 저희가 요거 5,000원인데요 요거 두 개 사시면 요거 하나 또 드리고 친구 애인 없어요? 있어요? 없어요 없어요? 실수했네요 야 간다 실수했네요 예 미쳤냐 놀러와봐 놀러와봐 아니 애인 얘기 왜 하는 거야 아 미안해요 중실의 방으로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이미 눈에서 구매 안 할 사람이 왔어 느낌은 알잖아 알아 보고 있잖아 대구 맞아야되겠구나 이거 오늘 안되겠다 대구 갈래? 진짜로? 어? 너네 대구 갈거야? 대구에서도 좋은 모습 못 보일 것 같다 보니깐 대구가서도 어 내가 봤을 땐 그냥 안 좋은 그림만 나올 것 같아 어 성향제지 저 사야될 것 같아 어 그러면 어떤 향 좋아하세요? 흐흐흐흐흫 원래 어떤 향 좋아하셨어요? 역시 돈쓰 모람이 흐흫흐흫 내가..근육은 못 얻었는데 어 많이 얻었잖아요 응 음 아 아 어허 요거에다가 굿모닝 런드리데이 그린샤워 이렇게 딱 세 개 사 오오 어 돈쓰에다가 어우 이 집 서비스가 좋네 오우 냄새 좋다 여룻바는 어떤 향 좋아하셨어요? 원래 어떤 거 좋아하셨어요? 저는 코가 막혔어요 여룻바! 야 너 보는 것만의 예쁜 향기 형님은 가장 비싼 2만 5천 원짜리 이거? 2만 5천 원짜리? 5만 원 이거 두 개? 5만 비스? 정신 차려 5만 비스? 너 이렇게? 어 난 이렇게 괜찮으실까요? 좋은 뜻 쓰겠습니다 계좌이체로 드릴게요 김궁지 계좌로 드면 되죠? 제가 아까 받았는데 계좌이체? 현철이 없어요 또 시작이네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간돌리네 향기 파는데 덮에서 10초 냄새가 군만두 냄새가 군만두 향 맡고 가세요 군만두 냄새냐? 맞고 어 괜찮네 이건 간장 향이야? 야 너 나 생일이었던 거 알지? 그만해 너 나 생일이었다고 진영은 아 네 손가락 잘 어울려?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됐다 그럼 이거다 이거다 우리 세 명이 10만 원 빨아주고 진짜 손님에게 파는 2만 원 한 15만 원 정도는 맞춰주자고 우리가 나왔으니까 자 오늘 여롯바 1일 알바 체험 프린세스 저 마이크는 있어? 저 마이크는 있어? 프린세스 어 오늘 장사 많이 했어요? 많이 했어요 오늘 어땠어요? 1일 체험 저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? 네네 어디서 근무하는 누구? 헬스장 미화동 아크로집 탱크 선생님 찾아주시면 돼요 미화동 아크로집 자 벅크 둘이 걸어요 다 같이 봄바람이 날리려 흩날리는 벚꽃집이 우리 어땠어 로아 두부 우리 어땠어 두부리 우리 어땠어 여 130 여기 초대 스내와 여러분 빨리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게 엔딩이지 벚꽃 엔딩 우리 운영자님들 바로 안 오네 네 만원입니다 이게 마무리합니다 택배비 영상 지금 얼마 썼잖아 모르겠어 야 이거 3개 3개 진행 아 나도 더 살까? 안 되겠네 난 그냥 선물 주려고 왠지 지면 안 될 거 같아 난 이걸 해야 돼 또 산다고? 이렇게 해서 야 지인들이 얼마에 사주는 거야 갑자기 20을 넘겼어 판비를 막바지에 너 얼마 넣잖아 너 오늘 10만 원 살 거 같은데 어? 누나 이거 다 해서 얼마 그런 건 없어요? 야 그냥 이걸로 있잖아 나 이거 10 받고 끝낼까? 10 받고 테이블 이거까지 다 줄게 어때 20? 그렇게 해서 20 어때? 네